이번 사연은 어릴 적 바람나서 집 나간 아빠를 친척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아빠에게 막말을 했는데요. 이혼을 선언하고 집 나간 아빠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창피를 주었습니다. 딸로서 제가 아빠에게 너무한 것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오빠랑 남매이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는 트럭기 사셨는데요.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오후에 나가시면 새벽에 들어오시는 등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 아빠랑 맞선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을 보시고 나서 아빠랑 1년 후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애교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어요. 아빠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빠가 아빠의 바람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아빠가 모르는 아줌마와 사이좋게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말고도 여러 차례 오빠가 목격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저랑 4살 차이였고 아빠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일로 오빠가 아빠한테 몇 번 되들었고 집안 분위기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랑 아빠가 본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셨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엄마한테 넘긴다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한테 누구랑 살 건지 정하라고 하셨었고 그와 관련해서 서류도 작성했었거든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충격적이어서 공부도 손에서 놓고 멍하니 있던 때도 있었어요. 소득이 없는데 내가 공부해서 대학이나 진학할 수 있을까 대학에 진학한 후에 등록금은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나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도 결혼하신 후 계속 전업주부로만 사셨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그나마 오빠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입대를 했기에 오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 군 입대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제대하고 취직을 해서 그나마 살림에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연구조교를 겸하기도 해서 용돈은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 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니 아빠야 전화받아 라고 문자가 와 있더군요. 아빠야 라는 글자가 눈에 맴돌면서 뭐지? 하는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도 전화가 오면 한참을 받지 않았는데요. 여태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아빠라고 연락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밥 한 번 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고 만나러 나갔는데 처음 보는 아줌마랑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물어보았어요. 아빠는 가족이라는 년이 있으니 만나서 밥 먹자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동행하신 분은 아빠랑 친한 지인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였어요. 속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참아내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요. 헤어질 때에는 다음에도 종종 만나자며 용돈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기숙사에 와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버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받은 돈을 버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빠를 어떻게 응징해 줘야 할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문자로 용돈 잘 받았다고 하며 매달 얼만큼씩 용돈 부족한데 아빠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흔쾌히 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매달 받은 돈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빠랑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르는 아줌마도 같이요. 그리고 1년째 적금이 만기된 날 엄마한테 목돈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돈을 모았냐고 하셨는데요. 그 돈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어렵게 모아서 준 돈을 어떻게 여행 가는데 쓰냐고 하셨는데 연구비 지원받아서 받은 거니 지금 안 쓰면 돌려줘야 한다고 여행 경비는 출장비처럼 써서 회사에 제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돈이라면 더더욱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차 싶었어요. 결국은 제가 우기고 우겨서 엄마와 함께 주말 껴서 4박 5일로 동남아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매달 받는 돈뿐 아니라 분기별로 노트북 사야 한다 핸드폰이 고장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100만 원씩 받아냈어요. 사춘기가 한참일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는 금융치료로 어느덧 덮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싫었습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남자친구 소개를 연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일부는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많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서로에게 배신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 살 많은 남자친구는 제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저희 오빠 엄마만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요. 남자친구네 예비시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대견하게 보셨는지 바로 올해 결혼 날짜를 잡고 식을 올리자는 거였어요. 일사천리로 결혼도 준비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결혼 소식이 아빠한테도 전달되었더군요. 아빠가 남자친구 소개 안 시켜주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남자친구 저 셋이 식당에서 만나서 조촐히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빠는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꾸 캐물으셨는데 결혼 날짜를 이미 받았지만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아빠가 계속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부족하다 이것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빠한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떼어야 하는데 아빠랑 엄마가 이혼으로 되어 있어 창피하다 게다가 아빠는 재혼한 사실도 서류에 다 나올 텐데 남자친구가 알고 시댁에서 알면 파혼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차일필 미루고 있다고 핑계를 대었죠.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시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아줌마랑 이혼했다고 서류 정리를 모두 마쳤으니 제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빠한테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이었다니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그렇게 쉽게 이혼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외갓집 식구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빠한테는 결혼식 없이 웨딩 촬영만 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혼식에 아빠를 부르지 않기로 해서였죠. 남편이랑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 신혼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아빠를 만났는데요. 친가 쪽 모임에 저를 데려가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큰 고모부터 사촌 언니들까지 다 모이니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옳다구나 생각하고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친족들 앞에서 개망신 줄 생각이었어요. 아빠의 큰누나부터 여동생의 사촌들까지 모여있는 데에서 말이죠. 그런데 아빠는 그 자리에 그 아줌마와 함께 왔습니다. 어릴 때 봤던 고모 고모부 사촌들까지 눈에 익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신 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고모들이 저한테 회사는 어디 잘 다니냐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고 저는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고모들한테 아빠가 바람피워서 이혼한 거 고모들도 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모들은 다 지난 이야기를 들춘다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이야기 아니에요.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아빠를 저는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다른 여자분이랑 살고 계셨는데 이혼하시고 왜 이제서야 저랑 연락하시는 거냐고 고모들한테도 의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빠 없이 결혼식 했다고 하면서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하는데 눈치도 없어? 상견례도 엄마랑만 했어. 결혼 전에 누가 상견례를 안 해. 아빠 창피해서 시댁에 보이고 싶지도 않았던 거야. 아빠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버려줄게요. 앞으로 만나서 아빠 노릇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가슴에 얹혀져 있던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빠네 친족들 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아빠와 연락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아빠는 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그 아줌마와 이혼했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에게 받았던 돈은 나중에 아빠가 내놓으라고 하면 돌려주려고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어 저를 찾아오시더라도 만나거나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헛수고일 테니까요. 아빠가 이제야 쓰니님을 찾는 것은 노후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네요. 나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빠는 주워다 키우는 거 아닙니다. 시원하게 응징해서 속 시원하시다니 다행이네요. 멋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